제이비 타임즈 더막내작과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우리 촌철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제이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촌철님들 새해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네, 토끼님이 오늘도 녹화 방송인가요? 하셨는데 오늘은 생방입니다. 생방입니다. 네, 메누님이 새벽을 여는 시선집중. 올해도 늑장 부리지 않고 삐딱하게 달려주실 거죠? 종배영 더막가 수고해줘요. 그리고 동접 1만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그리고 6873님이요. 아주 오랜만에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시선집중 듣습니다. 설 밥상머리 토크는 대선이 주제였지만 공통적인 말은 인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밥상머리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런데 가장 편한 자세로 들으시면 혼나실 텐데. 왜요? 청소 이런 거 하셔야 될 텐데. 아직은 이른 시간이니까. 뒷정리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연휴 뒷정리. 그러지 않을까요? 시선집중 듣고 열심히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밥상머리 토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그거는 저희가 2, 3부에서 길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요즘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달라서 기분 좋은 연휴, 기분 망친다고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이비 집은 어떤가요? 저희는 평소 워낙 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명절 여론시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옛날 버전인 측면이 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AS타임부터 갈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저희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좀 짚었었는데요.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부분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PC에 대해서 좀 다시 짚을 부분이 생겼어요. 네. 좀 약간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대 PC가 정경심 전 교수가 사비를 털어 구입한 게 아니고 학교가 지급한 PC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반론이 제기돼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연구실 PC가 있고 강사 휴게실 PC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실 PC는 학교에서 지급한 게 많지만 대부분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는 연구실 PC가 아니라 강사 휴게실 PC고 그 강사 휴게실 PC는 2012년에 정경심 전 교수가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PC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되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러면 그 소유권이 분명히 정경심 전 교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이렇게 대부분 다시 또 조명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튼 대법원에서는 3년 동안 방치했다면 관리의 역할을 포기했던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조국 전 교수 측은 방치가 아니라 보관이다. 또 이런 주장을 폈다는 점까지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아무튼 강사 휴게실 PC는 학교가 지급한 PC가 아니라는 점. 이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전해드려야 됐는데 저희가 부주했던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양자토론이 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그다음에 열기가 더 세던데요. 양측이 오가는 공방이 토론을 넘어서는 열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는 뭐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고 그러길래 이거는 허세라고 봤고요. 자료를 들고 오지 마라. 제가 본인이 결제한 서류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준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자료 없이 정정당당하게 준비를 열심히 해와서 준비된 발을 보여드리면서 토론하자는 거 단 하나였습니다. 검사가 범죄인을 취조를 할 때 자료 없이 취조를 합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추궁을 합니까? 네. 엄청 뭐 지금 뜨겁죠. 서로 그러니까 내탑 공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포인트를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대장동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은 국정 운영 능력을 지금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공격하는 걸 보면. 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측은 대장동 관련 혐의점을.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은 국정 운영 능력과 관련해서 기본기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혐의점이 있다와 기본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상대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의 공방. 누가 옳으냐 그르냐. CCBB 이전에 손익 개선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로 다른 데서 좌판 깐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언론은 이걸 두고 서로 공방 충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돌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목에다가 지금 좌판 깔았다. 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돌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어떤 이슈를 놓고 찬반이 갈리면서 맞붙일 때 그게 충돌이 되는 건데. 그렇죠. 서로 지금 포인트를 다르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다가 좌판 깔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상대의 어떤 이익이 나의 손에 이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각각 손익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양쪽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말대포를 계속 쏘아 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전 포인트는 누가 더 이득을 얻느냐. 장사를 누가 더 잘하느냐. 누구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 포인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서로 이득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동일 대상을 놓고는 서로 이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도 각자 다르다. 그래서 각자 다른 목기에다가 좌판 깔았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자기 지지층을 향한 웅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 없이 하자. 이런 걸로 결국은 결렬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소년들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역시 검찰 출신은 자료 없이 말 못하는 거냐. 이런 의견이 들어오는 반면에 만능옥거리님은 민주당도 경선 때부터 전부 자료 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좀 전에 오디오에서 황상무 국민의힘 언론전략기획단장이 검사가 범죄인을 취조할 때 자료 없이 취조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7882님이 토론이 아니라 취조를 하려고 하셨군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마이토완지님도 대선 후보가 아니라 아직도 검사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또 다른 촌철님들은 토론을 무산시킨 여야 모두 국민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토론이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한다라고 지금 제이비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연휴 동안 새로운 뉴스가 전해진 게 있습니다. 녹취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만배 씨 녹취록에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런 말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김만배 정영학 대화로. 그렇죠? 여기서 형이 김만배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는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만의 이슈는 아닌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이 대화록이 열린공감TV에서 공개가 되자마자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총괄선대본부장이 된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김만배 씨의 이 한마디 가지고 도대체 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추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소환을 했거든요. 이걸 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소환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 계속 밝히라 이렇게 총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자토론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자토론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의 토론이 있다더라도 대장동은 서로 의혹을 펴는 한쪽은 의혹을 공세 차원에서 펴고 한쪽은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의혹을 펴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돈을 쫓지 않고 말만 쫓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법조인들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쫓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 대화록에 이 내용이 나온다자는 거죠. 그러면 이 대화로 검찰이 입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사들였다는 이야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나왔던 이야기죠 않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관성이 있는지 당연히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병치 아버지가 돈 달라고 했다더라. 이것도 나중에 언론 보도로 나오니까 그제 가서야 구속영장 재충가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검찰은 말만 쫓은 게 아니라 말도 안 쫓은 거죠. 선택적으로 뽑아서 선택적으로 그냥 말만 쫓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럼 대장동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검찰이. 전면적으로 이거는 다시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재점검을 또 언론이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화록 전문을 놓고 도대체 그러면 검찰이 어디까지 뒤졌고 어디까지 안 뒤졌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렇죠. 수사 과정은 알 수가 없으니까 뒤졌는데 안 나왔다면 검찰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요. 뒤졌는데 안 나왔다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2차 영장 청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냥 덮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자토론 내일은 하는 건가요? 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 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나왔고요. 내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초청해서 모든 3사에서 생중계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의 양자토론이 또 있죠. 사자토론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시간 동안에 거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는 걸로 지금 합의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도권 토론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나옵니다. 아무튼 그 형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법까지 모두 그 2시간 동안 4명의 후보가 다 다룬다고 한다면 집중토론이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이거는 좀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를 계속했죠. 내가 사자토론 몇 번 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주도권 토론이 있게 된다면 한 후보가 상대, 한 후보를 지목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 이슈를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완 형식이 가동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후보들은 자유주제와 일자리 성장을 주제로 각각 총 28분씩 주도권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후보 1인당 7분씩 주도권 토론을 갖게 되는데요. 7분. 네. 이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쓰느냐. 이게 토론에 재미를 더해줄 것 같네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업무 시간에 경기도청 공무원을 고향에 있는 종합병원에 보내서 장남 대신 퇴원 수속을 밟도록 하고 처방전을 받게 했다라는 거고요. 김혜경 씨의 병원 방문 문진표를 대신 작성하게 했다. 뭐 이런 건데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통해서 7급 공무원에게 이 같은 일을 시켰다. 이게 의혹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 나서는 김혜경 씨가 비를 맞게 주차를 했다. 김혜경 씨가 탄 차 앞으로 지나갔다고도 질책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어제 저녁에 모차내러서 나왔는데요. 사실 사실이라면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문자를 기자들한테 돌려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좀 더 검증이 필요한데요. 이거 사실이라면 이건 평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죠. 하지만 도지사 부인의 비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평하고 말 거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정확히 검증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김혜경 씨 본인이나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는 당연히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윤석열 후보의 반응인데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쪽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이죠. 그쪽에서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무한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2년간 샅샅이 무한검증을 했으니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런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니까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2년간 검찰 수사권까지 동원해서 탈탈 검증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검증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의료법과 방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 내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쟁점화하겠다라는 의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확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전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양쪽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확전이 되어버리면 김혜경 씨의 어떤 처신의 부적절성을 누르는 단독 의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시 김관희 씨가 또 소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작동이 되냐면 여론 저울이 작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확전을 할 것이냐? 이거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연휴 내내 보도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 측 입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9020님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공세에 소극적이었던 건가? 점점점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참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연휴 기간에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시 석재 채취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노동자 3명이 매몰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2명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1명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관리소장과 삼표산업이라는 법인을 입건을 했어요. 현장 확인 결과 토사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또 노동부가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제일 궁금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든 언론이 이게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던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규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이미 두 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법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이겠죠. 따라서 관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법이 적용된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처벌의 강도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회사 대표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건지 아니면 벌금 때리고 말 건지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되든 벌금이 되든 그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건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하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면 법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확정 판결까지 나는데 얼마나 걸릴지가 저는 관심사입니다. 왜? 질질 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질 끌면서 1호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세월의 덮개에 묻혀서 빗발할 정도로까지 질질 끌다가 대충 판결 나오게 해버리면 이 법이 갖는 위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얼마 전에 광주 화장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해서 김현장에서 100명 규모의 뭐를 아니 현대산업개발에서 김현장한테 맡겼다 사건을 이런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관련 이야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대형 법무법인이 팀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담반. 3표 산업이 어디를 찾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 이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1호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속전속결 또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필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주원님이 이제 건설사들 일 하락했네라고 비꼬주셨는데 왜냐하면 모두들 1호가 될까 봐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를 좀 꼬집어 주신 거고요. 이미경님이 강력 처벌해야 기업이 바뀝니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매물자 한 분도 하루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광주 화장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건 지금 처벌이 아닌 걸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로운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안타까웠다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과 소가자 씁니다. 고맙습니다.